빨리 떨어지자 좋아요 완벽한 착취 오케이 쌍둥이는 원하오 자기가 틀어졌어 혹시 프랭크 웨스트요? 아 프랭크를 죽여라 아 프랭크를 죽여라 아 프랭크를 죽여라 아 또 장비 숨겨야돼 아 또 장비 숨겨야돼 이상해 개인적인 감정 같은데 아 무기 또 숨겨야돼 그럼 팀버같이 못가나 아 아 아 아 아 아 자 밖에 아무것도 안보인다 철창이 이중이러니 아무튼 내가 그 곳에 있는 곳에 있는 곳에 근데 먼저 프랭크가 가야 돼 아 아 그 자식을 죽여야 돼 그 자식을 죽여야 돼 그 자식을 죽여라 음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 하 하 fed 아냐 라떼 뒤 아냐 남자 아무래도 AF 아이들 Human 여기 교도소라 그랬잖아 분노를 왜 지금 활성화하라고 깜짝이야 지금 하면 난리나지 왜 또 유령을 활성화하라고 그래 왜이래 게임 일부러 어그로 끈다 자막을 저거 진짜 죽으라고 개도 안된 두터이 걸으라고 내가 죽이고 싶은 얘기지 엿 먹어 봐라 문 열어줘 갑자기 오자마자 조립하래 뭐야 총알 만들고 있어요 뭐지 왜 갑자기 총알 만들래 이렇게 한 땀 한 땀 만들어서 쏘는거는 1초만에 다 써버려 언제까지 해야되요 분위기 어? 루다 루 2초만에 다 써버려 2초만에 다 써버려 4초만에 다 써버려 3초만에 다 써버려 3초만에 다 써버려 내가 되시는데 내가 다 써버려 내가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할 필요가 없잖아 내가 도전해 내가 도전해 내가 도전해 내가 도전해 우리 생기는 하는 척만 하면 되지 어허허 야 예예예 아 무섭네 빡시네 여기 농땡이가 안되는데 쉬는 시간이다 어 여기 왜 안 움직여지지 아이 뭘 얼마 했다고 아니라 거의 쉬는 시간 다 될 때 내가 왔나보지 야 활동보게 너네들은 저거 색실도 할 수 있구나 아 프랭크를 죽일 방법을 찾기 칼 한자로만 있으면 됩니다 칼 한자로 애들 분명 이렇게 침대 밑에 숨겨놨을 거야 분명히 똥간 잘 살펴보면 똥간은 아니네 분명히 뭐 하나 있어 분명히 뭐 하나 있어 오케이 오케이 스위치 감자야 똥이야 어어 오 깜짝이야 오 레고니님 감사합니다 점프 한번 했는데 난 일단 점프도 되는 사람이라고 주방인데 칼이 없다고?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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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봐 이봐 누가 열세있어 칼백득하기 아까 내가 넘어가려고 했던 데가 많네 칼백득 깜짝이야 이씨 아니 이거 어떻게 죽이지? 아 이걸 왜 먹어? X됐어요 큰일났어요 모아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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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휘 혼나 러누콘 러 dock Agam 러 dock Agam 아 왜 암살도 없고 아우씨 아 맞다 그렇게 하면 아 내가 생각이 짧았어 생각 짧았어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이 떠올랐다 아 이거 찍어놓으면 되네 이거 편하네 주먹주먹줄 하면은 집어넣을 수 있어 아 저 지금 왜 이쪽 보고 있냐 아 칼부터 획득할 수 있네 칼부터 있으면 금방이지 나 칼 생김 나 칼리스마 칼리스마 야야 아이 미씨 아니 그걸 왜 타 아 진짜 그걸 왜 타 진짜 야 집라인이 거기 왜 있어 와 진짜 어이가 없네 진짜 어이가 없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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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서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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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, 에잇! 에잇! 다 죽일거야! 에잇! 아니! 데미지 34 모임! 버려! 데미지 진짜 이씨 아, 사다리 내려놓고 죽일라 그랬지 깔끔하게 그냥 열쇠만 함 쳐야 되나? 자, 이씨 아, 이씨 자, 이씨 자, 이씨 자, 이씨 자, 이씨 I know how to get out of here. I know which one has the key back inside. They took my ship to their restricted zone. I could try to get it, take them out. My god damn legs were stopped shaking. If I had to go to bed then... 난이도가 이서라 지 쉬운 난이도면, 그냥 무쌍으로 잡을 듯 아 왜 또 일로 왔지? 칼? 해가지고 자고 저쪽으로 먼저 가라그러네 아 뭐야! 아 왜 저래? 오예 오예 이리와! 뭘 뻑이여 아 시체 X댐 여기 보고 있어 쟤 죽음 윽 윽 윽 윽 윽 윽 윽 덕분에 fui 어둠지 케이블이 젊음이 아예 저 부장 성향이 없음 왔어 왔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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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쌍둥이들의 질투심을 유발시킨다 2. 시차가 들킹 걸걸? 한 번 더, 이곳! 와, 와와와와 와와와 와... 걸일 뻔! 워어어어여 소 꼬로 금방 금방 와... 걸일뻔 걸일뻔 와 두 명이나 있어 어떻게 하지? 저 빨간 놈이 갈 때 가야될 때 그러면 아 여기 한 놈 더 있잖아 와 이거 어떻게 해 이 길이 아니고 다른 길을 가야될까? 아 아 아 아 쓰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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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이놈이었어? 아 저놈이었다니 그냥 저놈만 죽일걸 아 여기서부터다니 땡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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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렛스고 렛스고 아 아 아 아 아 아 이 지붕에 있는 놈을 빨리 먼저 한번 죽여야해 안 돼? 안 돼? 그치! 이놈인거? 그치! 그치! 이놈인거? 나 알았다. 이놈인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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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사라져 와 저 ㅅㄲ 나왔네OP 옥! pon 이 와이자식아 어 프랭크 끈미남이었어? 어휘네 트럭 뒤쪽에 들어가기 이 와 이 와 이 와 이 와 이 와 이 와 레나 아 저 시키 저거 아 저 시키 저거 오 시키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럴 수 없어 아 탈출할꺼야 됐다 아 아까 그 오토바이 갖고 올걸 아니지 2단점프 2단점프 날아가면 되지 호세님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호세님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아니 네 내 집 어딨어 シンク 대로 차를 만들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